아침에 물건 샀어요? 더 뿌려야지 더 뿌려줘 아빠 뭐해? 아빠 뭐 먹어? 아 먹지마 너희들 것도 준비했어 아빠는 양파주, 너희들은 호박주 나 이거 먹을래요 나 이거 안 먹을래요 면역력을 많이 높여주는거야 됐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안 먹으면 맛있는데? 네 오늘은 아빠를 위해서 뭘 만들어 볼거에요 뭐 만들 것 같아? 슬라임 슬라임 요즘에 외출할 때 꼭 가지고 나가야 되는거에요 이거 이거 이거면 이거면 마스크 정답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 손 세정제를 만드는걸 해볼건데 일단 재료로 글레세린, 정제수, 에티브, 알코올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기때문에 장갑은 필수적으로 꼭 껴야되요 아 아 공기가 안좋을 수 있으니까 창문을 창문을 한번 열어주세요 네 내가 할거야 같이 열어주세요 영 자 영 자 먼저 장갑을 끼고 피부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소은이는 유용할 수 있으니까 언니랑 아빠만 만들어 볼게요 우와 어뜨다 의사선생인 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소은이한테는 너무 클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비닐장갑 줄까요? 엄마가 어린이 비닐장갑 준비했는데 아주 크긴 했는데 이 정도로 맞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소은이는 네 잠깐만 이거 먼저 먹고싶어 먼저 먹고싶어요 먼저 먹고싶어요 창의 방법 자 이게 세균들을 없애주는 약이래요 어 그럼 이거 많이 넣으면 괜찮겠네요 어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세균을 못 막을 수 있어요 아 계량컵으로 아빠가 10을 넣을거에요 먼저 뭐가 있는거 아니야? 여기에서는 소은이가 넣어볼게요 소은이한테 있겠어요? 어 잠깐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뭐 대박 되게 잘한다 그리드리는 1을 넣었어요 자 이제 넣어 주면 되죠 네 엄마는 다 꼬워 이거 뭐에요? 우와 투명한거 예뻐요 예뻐요? 살짝 손 들어볼까요? 우와 올려주세요 빙글빙글 자 이제 한번씩 손에 한번 뿌려볼까요? 아 아니 난 손으로 좀 치료해요 손으로 좀 치료해요 네 냄새는 어때요? 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장갑 냄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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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에 팁을 드리자면 저 이거 이쪽 간에 저번에 이쪽에 바퀴벌레가 저쪽에서 쫑쌌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손을 잡게 해 오 냄새 우리가 또 뭐 만들기로 했죠 마스크 하하하하 네 우리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와 우와 일단 이거는 KF94 원단이에요 구상한 크기로 잘라줘야 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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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들 아빠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집게 장난을 치다니 하하하하 자 이제 아빠 잘 봐야 돼요 하나씩 나눠주나요? 하나씩 갖고 아빠를 따라해 볼게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집게내 집게 지분도 혼자 하기 힘들꺼에요 내가 학교гать 여러분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와 고무줄이 준비가 다 됐으면 원단에 걸고 그다음에 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탠플러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오! 걸어주는 거구나! 맞습니다. 이렇게 하면 돼요? 내가 하고 싶다 이거. 위험해, 서은아. 자,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모든 마스크가 코 있는 부분을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 틈새 사이로 경균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이게 엄청 타는 거지? 먼저 빵끈을 준비해 주셨어요. 빵끈을 코 들어가는 부분에 볼륨을 시키고 배출하기 전에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. 나도 해볼래요. 해봐요, 서은이. 언니도 하나 날아줄게요. 오! 이 원단이 좀 얇으니까 터질 수 있겠네요. 됐다. 우와! 오! 우리 이제 밖에 나갈까? 네! 오! 괜찮은데? 둘, 셋! 셋! 인정이요? 포가리계 나요. 아빠, 이거 선물이야. 두 개 좀 줘 봐. 아빠, 이것도 선물이야. 고마워. 아빠, 출근할 때 이거 가져와. 그래, 고마워. 선물 마주 cho. 아닌데? 아닌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